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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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션을... 엄청 막혔을텐데... 호흡해가지고... 아 진짜요? 지하철을 못 타고 다니니까 조심하시고요 안 좋은 일도 많이 이루고 있는데... 그래서... 좋은 일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위에서도 자꾸 안 좋은 일이 들려가지고... 응... 뭐가 됐든 간에 하루하루 좀... 재밌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...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... 네 네 이제... 이틀을 멈춰서 골목 토킹 찍었고요 의상들이 다 바뀌었어요 아마 조금 더 예쁜 옷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늘색 난방, 회색, 체크난방 무슨 난방색이었는데... 지금은 조금... 근데... 가디건에다가... 더워... 네... 가니건에다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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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 친구들도 있어서... 부르면서 좀 그렇게... 좀 그렇게... 바뀐 것 같습니다 진짜... 그치? 맞아요 노래가... 아... 노래가... 기존 곡에 있는 걸... 기존 곡에 있는 거... 가 하나 늘었어요... 네... 그리고 나의 별이 빠질 수도 있어요... 네... 네... 어마도... 지금 다 고민 중이신 거 같은데... 네... 좋은... 졸업 때... 되게 많이... 까진 아이들에도 수월하게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요. 아마 또 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.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올라가세요. 올라가볼게요. 시간이 없어서. 네네네. 그게 벌써 나왔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